아 그래 우리 선장 아유 자고 싶은데 옛날에 읽었었던 악의 딸 동화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엔 악의 하이네이 읽어달라고 아이자식 이거 뭐 몇 번짜래야 이거 아유 이거 이거 1400페이지잖아 이거 언제 다 읽으러 한거야 아유 아무튼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노란 왕국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 노란 왕국에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죠 바로 노란 왕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서식이었어요 그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뛰떠시 매우 기뻤어요 아이 기뻐라 아이 우리 쌍둥이 쌍둥이 어휴 근데 기뻐하는 것도 잠시 왕은 과거에 사용했던 검을 보면서 회상이 빠졌어요 10년 전 젊었을 때의 왕은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바로 마왕이란 싸우는 전투였어요 일단 뭔 이유인지는 몰라도 일단 마왕이란 다 싸웠어요 일단 싸워서 그렇게 싸우고 치고 박고 그렇게 이겼어 아무튼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마왕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하하하하하 너랑 망고려 나는 나를 죽이므로서 너랑 만두는 최후의 부호, 최후의 명성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것도 얼마까지 못할거야 내 유체는 비록 여기서 죽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영혼은 영혼을 죽지 않은 채 부활을 기다리며 다시 살아가게 되겠지 나를 죽이므로 10년이 됐는데 쌍둥이가 되어낼 것이다 그 쌍둥이는 정점이 되어 군림을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를 멸하게 되는 악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마왕은 노란 왕국의 선을 위해 결국 숨을 거두었고 그만 가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10년 후 왕은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쌍둥이를 없으러 여왕한테로 갔어요 근데 여왕은 이미 죽기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죽기일보 직전은 여왕이 왕이 가는 말이 왕이시여 부디 노여움은 거두시고 악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우리 아이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마지막 부탁이자 소원입니다 나의 영원한 삶 결국 여왕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뒀고 왕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예쁜데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우리 왕국에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로 알려선 안 된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갈로 직접 목을 베어버리겠다 알겠나? 니치오나 그렇게 노란 왕국의 왕은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단다 아 어디 있는 거야 어디 남아만 있어 린 응? 어? 어? 저기 있다 헤헤헤 찾았다 아! 아! 린 너는 너무 잘 찾는다니까 진짜로 아이 지켰네 맨날 똑같은 데 숨어있으니까 들키지 음... 아 맞다 오늘 우리 생일이잖아 어? 어 그러네? 오늘 생일이다 아 그러면은 우리 주방에 가서 생일상 한번 구경하자 어 좋아 좋아 응 가자 아... 린 렌 오늘 생일 정말 축하해 하아... 아니 왜 우리는 생일인데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이랑 만날 수도 없는 거야 하아... 쉿 그런 소리 하면 또 혼날 거야 린 하아... 그렇겠지 그래도 렌 너랑 함께 와서 나는 그래도 즐거워 렌 우린 그냥 평생 함께 하지 않았지? 그래? 응 하하하... 하하... 우리 링거렌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아비인 내가 축하해주러 가야겠구나 하하하... 링거렌 어디... 어이... 자네는... 어이... 갑자기 무슨 볼일이 왔는가? 전하... 저희 왕국의 떠돌이 점쟁이가 전하를 뵙자고 하옵니다 떠돌이 점쟁이? 어허... 정말 기이한 일이구나 한번 보러 가야겠구만 어... 그래... 자네가 이 짐을 뵙자고 하였는가? 네... 그렇사옵니다 전하 음... 그래... 무슨 일로 감히 이 짐을 불렀는지 말을 해보겠나? 음... 왕... 왕이시여 부디 쌍둥이를 죽여주시옵소서 뭐... 뭐... 뭐라? 왕이시여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막으셨지만 저의 신기는 막지 못하셨군요 왕의 쌍둥이들은 악의 자식들입니다 부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 쌍둥이를 죽여주시옵소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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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라! 이 점쟁이가 쌍둥이에 대해서 소문내지 못하도록 몰래 처형시키도록 하여라! 저는 죽어도 되지만 왕이시여 그 쌍둥이의 손에 왕국이 넘어가면 나라는 멸할 것입니다! 제발 악마들을 죽이시옵소서 어? 아프지! 아버지이셨다! 어? 아버지! 아버지! 여봐라! 린은 린은 린을 띄워놓고 렌은 내가 말한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 이 왕국에 얼씬도 못하게 하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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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에.. 싫어요! 린과 떨어지기 싫어요! 난 떨어지요...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요! 우리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거라. 너를 많이 사랑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못하고 못난 아비를 제발 용서해주거라. 이곳의 생활은 다 있거라. 운이 다 있고 돈은 넉넉하게 줄 것이네. 행복하게 살거라. 알겠지? 여봐라! 여기 쌍둥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한눈도 빠지게도 않고 다 죽여라. 안돼요. 그렇게 렌은 자신이 키워주던 유머왕께 즉시 노랑왕국을 뛰쳐나왔고 그렇게 렌이 없어진 노랑왕국은 백성들이 울부짖음과 피로 일어납이게 되었단다. 그리고 렌은 노랑왕국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한 외딴 섬에 도착하여 이곳에 유머와 함께 살기로 했단다. 그리고 신녀노!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고 아 드디어 다 했네. 유머! 다 했어! 아 고생 많으셨어요 렌님. 아이 별거 아닌걸. 아 근데 렌님 오늘 너 벌써 여기에 있는지 10년이 지났어요. 어? 어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렌님이 이제 14살이 됐구요. 어? 내가 벌써 14살이라니. 아 맞다 오늘 렌님 생일인데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갈까요? 오늘 미역국 끓어놨어요. 어 좋아. 빨리 가서 밥 먹자. 그럼 갑시다. 유머 나 새로운 책 사러 육지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응? 아 렌님 느낌이 좋지 않은데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에이 유머도 참 전에도 느낌이 좋지 않다고 했을때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걱정마요. 아..아..아..아..아..아.. 이번엔 진짜로 느낌 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나완대요? 아이.. 아이 정말 괜찮.. 걱정마요. 저 이제 14살이에요. 절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아..알겠어요 렌님. 진짜..조..조심해서 다녀와야 돼요? 그 막 밥도 막 꼬박꼬박 챙겨먹고 조심해서 꼭 해지기 전에 섬으로 돌아와야 돼요. 알겠죠? 알았어요. 유모. 유모는 내가 아직도 애인줄 아네. 하여튼 유모. 저 내일 육지에 가야 되니까 빨리 잘게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제가 깨워드릴게요. 네.. 아잠..잠 이나7 dramatic. 유모! 그러면은 저 육지에 다녀오게요! 네..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음.. 이나오시거나 가만히 있ам 약간 한글자막 by 한효정